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날이 12월 오늘이 26일인가요? 29일인가요? 제가 요즘 한참 교재 내년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할 교재 손보고 있고 거의 낮밤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 작업 중인데 날짜가는 벌써 12월 29일이었군요. 자 근데 이제 요맘때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탐에 대해서 수능을 본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별로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제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수능을 볼까. 이제 이런 고민이 한참 있는 시기죠. 제가 이제 종종 최근에 이제 여러 학원에서 학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고 또 학생들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인스타 뒤에 하면 DM 이런 데로도 막 이제 질문 선생님 선택해도 돼요? 이런 과연 정치와 법, 사회의 문화 등등의 사탐과목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라며. 어쨌든 선택과목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로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 좀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김용택의 고민상담소. 이 녀석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한번 밀고 가보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수험과 관련해서 뭐 사회탐구랄지 또 뭐 가끔은 뭐 인생에 관해서랄지 뭐 어쨌든 고민이 되는 것들 이렇게 좀 오거나 취합이 되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제 나름대로의 저 견해를 밝히면서 고민상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상담소의 형식을 가지고 자, 이번에 첫 번째 고민 해결. 정치와 법이라는 수능 선택과목. 과연 선택해도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요즘 급증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정치와 법 표준점수가 어머나, 제일 낮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와 법 선택자들이 정치와 법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표준점수가 넘사벽으로 좋아. 기왕이 똑같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 만점을 받았다. 뭐 A라는 과목 만점을 받았을 때 정치와 법 만점을 받았을 때 무엇이 표준점수가 더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정치와 법 표준점수가 넘사벽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법 하면 만점 받으면, 1등급 받으면 다른 과목보다 대학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작년에 실제로? 크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선택한 얼마 전에 치렀던 수능 본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는 표준점수 때문에 정치와 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자, 큰일 났습니다. 정치와 법 선택자가 이 기준으로 본다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은 내년 어, 2026학년도 점치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알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는 알까? 모르지. 하나님은 아실까? 그분은 아실 수 있죠.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정확히 얼마만큼의 표준점수가 나올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견해 볼 수는 있다. 예상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볼까요? 자, 피디님 이거 잘 보일까요? 친구들 잘 보여? 작게라도 보이죠? 읽어드릴게. 자, 여기 2022학년도 수능이라고 써있죠. 이건 잘 보이죠? 이게 2021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이야. 그때 정치화법이 자, 만점자라면 원점수 만점 50점일 때 표준점수가 몇 점? 60 어머나 올해 수능 정치화법 만점자 표준점수 예상이 지금 68로 나와가지고 꼴등인데 이때는 얼마였어요? 63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과목들의 만점자 기준 표준점수가 쭉 써있습니다. 어때요? 꼴등이었네? 자, 2022학년도 표준점수 정치화법 꼴등. 자, 그러면 이때 정치화법 선택자들은 짜증이 났겠죠? 평가원에 전화를 하는 애들도 있지 않았을까? 폭파해버리겠어. 막 이러고 자, 출제자들이 그러면은 반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꼴치는 아니지. 이름부터가 정차 묵직하고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었잖아. 이러겠죠? 자, 다음 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학년도 수능 글씨가 자, 이게 뭘까요? 어무? 어마무시한 수능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야, 만점자 편점수가 몇 점이에요? 74죠. 2022년도에 수능 치렀을 때 정치화법 만점자가 이때 64명인가 나왔죠? 62명이었나요? 전체 정치화법 선택자 중에 만점자가 62명, 4명 왔다 갔다 했어. 물론 그때 제자들 중에 만점자가 정말 많이 나왔죠. 여기서 만점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보세요. 표준점수가 몇 점 뛴 거예요? 무려 9점을 띄었고요.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볼까요? 어머나? 1등이네. 그죠? 오! 꼴등에서 1등으로 갔습니다. 자, 다음 연도 볼까요? 2023년도.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2023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입니다. 자, 이때도 정치화법은 만만치 않았고요. 만점자 기준 표현 점수가 73점이었고요. 경제와 함께 공동 1등. 음, 역시 묵직한 놈들이야. 경제, 정치화법. 1등이었습니다. 와, 이때 윤사와 생년을 한번 볼까요? 네, 윤리과목이나 세계사 이런 쪽이 네, 이놈들이 이제 꼴찌그룹,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윤리과목 출제자들이 어때요? 야, 자존심 상한다. 야, 윤리선택자들이 너무 불리했잖아. 이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윤리과목 선택자 이쯤 되면 2022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출제자들의 마인드를 갖게 될 겁니다. 정치화법 출제자들에게는 어떤 압박감이 들어왔을까요? 이때 여러분들 이게 13점이 과탐2 과목들의 표준점수보다 더 높았습니다. 사과탐 통틀어서 넘버원 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년 연속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년 연속 탑 이었던 겁니다.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압박이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조금은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는 게 어떻겠니?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수님들은요 난이도 조절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난이도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널뛰기를 하게 돼요. 조금 나는 조금 쉽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확 쉬워지고요. 나는 조금 어렵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확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치러줬던 수능에서 예측치입니다. 확정치는 아닙니다. 이게 예측. 이게 이제 제가 미안합니다. 이거 메가스터디이긴 하지만 EBS 전자료를 가져왔어요. 이쪽에 예측으로 어머나 여기 여기 최고점 만점자 이게 이렇게 68점 지금 정치화법 올해 만점 그러니까 이번 수능 만점자라면 68 그런데 다른 과목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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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몇 총 원래 어땠는데 꼴찌 그룹이었다가 넘사 1등이 돼버렸습니다. 편년 70점 너무했던 그렇지 평균 겁나 낮고 그랬다는 거죠. 봐봐 이걸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왜 올해 생년은 주독 편점수가 높았을까 작년 재작년에 특히 작년에 쌍년 다 쉬었잖아 올해 윤사도 73점이야 윤리과목에서 각성을 한 거지 주차자들이 조금 난이도 조절하자 하여튼 확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올해 2025학년도 수능 정치화법은요. 언제와 똑같은 시점으로 돌아가느냐 2022학년도 쯤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학년도에서 꼴찌였단 말이에요. 편점수가 정치화법이 그렇죠. 이때 윤사생년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았어. 이때 윤사생년 거의 1등이었는데 보니까 편점수로 정법이 꼴찌였죠. 그런데 다시 3년 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정치화법 그렇죠. 그러면 내년 2026학년도 수능 정치화법은 표준점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확률상 지금까지 경험상 내년에는 정치화법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평가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난이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높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난이도는 이런단 말이에요. 왜 더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방심할 거예요. 정법 쉽잖아. 작년 수준으로 대비하면 되지. 이건 수능 보니까 별거 없던데 딱 그 정도로 하지. 일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마인드를 갖게 될 거고 극단 미안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평가원은 난이도를 조금은 올릴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표준점수는 올해보다는 사탐 9과목 중에서 분명히 최소한 중위권을 기록할 것이다. 결론 표준점수를 기준했을 때 정치화법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분리할 올해보다 분리할 일은 없을 것 올해 거글등 이었어. 내년에 꼴등보다 더 아래가 어딨어. 없잖아. 분리할 게 없구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 정치화법 표준점수 때문에 표준점수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선택해서는 매우 분리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통계상 아 내년에는 별로 분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납득이 되나요? 피디님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건 뭐 최근 만이 아니라 영원한 정치화법 이란 과목이 있는 한 영원히 항상 있는 질문 정치화법 약점으로 소문나있죠. 공부량이 많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팩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사를 좀 볼게요. 과거에 옛날에 지금 30대 친구들이 수능을 볼 때는 정치라는 과목과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 녀석은 제가 법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했다. 너무 오바다. 이때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나 내용들을 저는 비록 사법시험에 떨어졌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한 내 친구 선후배들 제가 장가하기 전에 혼자 살 때 아지트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술 먹고 내기합니다. 풀어볼래? 이거 맞추면 내가 발렌타인 30년 상 쓸게 그러면 진짜? 이러면서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문제풀이에 돌입합니다. 시간 잰다. 너 너네 40점 이상 맞으면 내가 쏠게. 50점 중에 대부분 30점 이하가 나옵니다. 중도 포기자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워낙에 디테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탐 선택이 심화 선택이라봐요. 심화야. 파고파고 파고 들어가는 과목이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과목이 다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이때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배우지 않는 주택인데 보호법이고 실종선거니 진짜 대학교 1학년 법학과 학생이 전공하는 학생이 처음 배우는 법학 통론이란 것보다 훨씬 더 깊었으니까 얘도 양이 어느 정도 중간쯤이 되는 중간 정도의 양이 되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때는 선택과목이 사탄과목이 11과목이었다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법과 정치 아니면 정치와 법이요? 정치와 법으로 과목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은 두 과목이 합해졌으니까 이 둘을 다 포함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빠져 빠져나가는 과목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명언서 양이 그대로 빠져나갔을까요?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조교 친구가 맨날 그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가르쳐야지. 왜 뺐냐. 실생활에 도움되는데 저는 빼기를 원했습니다. 왜? 비록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이때 평가원 문제나 이런 내용 적중해가지고 애들이 호평을 많이 받았었지만 양이 너무 많다. 다 감옥에 비해서 공부에 부담이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지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건 정치화법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많다는 소문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미치도록 많다는 아닙니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리고 이 공부량이 많다는 소문이 또 진원지 중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진원지가 뭐냐면 한계가 이런 공부해야 될 범위 교육과정상 공부해야 될 범위 있잖아요. 넘기면 있나요? 그러면 넘겨서 가볼까요? 겁나 부자연스럽지만 이게 3번 주제하고 연결되는 건데 세 번째 나오는 질문이 교육과정이 되게 애매한 거 아니냐? 어디까지 도대체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많은 전국에 계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학원 강사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한계를 제대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은 갈 필요 없어. 사실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게 이게 뭐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명확해요. 사실 제 눈에는 명확합니다. 근데 제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는 명확하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이것도 나올지도 몰라 저것도 나올지도 몰라 그것도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이게 나왔다면 저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분별 없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가르치는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조교분 저와 10년 가까이 오셨죠. 제 강의와 제 교재를 수능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너무나 거만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신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냥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명확합니다. 기출 일단. 기출.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종 교과서가 아니야. 기출 플러스 연계교재입니다. 근데 연계교재도 너무 앞서가는 내용이나 그동안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는데 나올 만한 내용들을 계속 연계교재가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추가적으로 냅니다. 근데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연계교재에서 EBS 교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작년까지는 이런 거 없었고 기출된 적도 없는데 이런 내용이 추가됐네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사법시험까지 공부했던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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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들이 좋아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요런 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가르칩니다. 교수님들도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언의 방식 이런 게 있어요. 교과서나 수험서들의 과거에 보면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 몇 명 필요하냐 구체적인 내용들 다 적어놨고 심지어 과거에 연계교재 문제 한 10년 전이긴 하지만 법과 사회에 증인이 몇 명 필요하냐 이런 선지를 다 불어내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제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딴 거 외우지 마라 출제되면 내가 학원 강사 그만두겠다 아니 내 수강생 모두에게 꽃등심을 다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보다는 EBS를 믿어요. 이렇게 외우더라고 외우지 마라고 한 번 더 출제된 적이 왜 나는 외우지 마라고 애들한테까지 얘기했지만 애들이 날 못 믿더라고 그때 당시에 교수님분들도 안 외우고 있어 민법 교수님이 평생 민법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안 외우고 있는 걸 그걸 왜 시험 문제 해야 됩니까 그걸 시험 문제 내면 그 교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지 교수님들은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절대로 낼리가 없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죽어도 제가 안 가르칩니다 교재 있건 없건 안 가르쳐 그런데 이거 낼 수 있다 교수님들이 좋아했다 최근에 이슈가 됐다 이런 것들은 내요 오케이 최근에 DNA와 관련되어서 수사상에 문제동만큼에서 판레도 나오기 위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올해 DNA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례에 가지고 파이널에 문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수능에 나와버렸어요 완전 사례가 적중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중이 될까 답안이 있어 기출을 보면 기출의 제시문에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 나는 얘가 선지로 나오면 애들 다 틀릴 것 같아 선지로 내 내보기도 하고 문제로 가르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냈다 그러면 얘와 같은 카테고리 같은 섹터에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도 내일 여지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상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제 강의와 제 교재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분들이 전부 다 제 강의와 제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모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심지어 판례도 공부해야 교육과정에 내용 안에 판례 많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례를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오버하지는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중에 막 자기들이 판례를 찾아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내용 중에 상당수의 많은 내용이 판례들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따로 판례를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저의 강의와 제 교재 안에서 교육과정은 정해진 거다 이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자 저는 수포자인데요 선택해도 되나요 이걸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숫자 나오면 싫어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고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죠 한국지리도 안 해요 왜 사회문화 한국지리에 통계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려하는 건 역사과목이나 윤리과목이나 정치화법인데 그중에서 정치화법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 이런 친구들인 거지 사실 그렇죠 딱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 어려워요 이러고 윤리 저는 윤리적인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법 쓸모있을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너무 묵직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수학적인 것만 없으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런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도표 문제 없습니다 통계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통계 분석 문제 정치화법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4 학년도 그러니까 2023년 시행해요 9월 평가원 이때 이게 작년 작년 9월 평가원에서 완전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시도했다가 철회돼서 수능날은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근데 2000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쭉 해가지고 2023 학년도 시행년도로 보면 2022년입니다 이때 6평 9평 수능 이렇게 갈 때 이때 정치화법 선거 문제 그러니까 이 도표 정치화법이 도표 나온다 그러면 선거를 떠올리는데 선거가 이게 엄청난 킬로모난 계산도 많이 하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때 선거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어 이제 출제용을 바꾸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난이도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냈어요 이때는 계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이때는 안 냈는데 자 수능날 어떻게 될까 제가 아 이거 평가원이 분명히 기조를 바꾸려는 것 같은데 했는데 난이도 조절 문제 때문인지 이때 내버렸습니다 정답률 극악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2023년도 작년 6월에 안 냈어요 9월에도 안 냈어요 그때 9월에 정말 양질의 문제 계산이 없는데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아주 정말 고퀄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됐다 평가원이 방향성을 잡았다 저는 예상을 했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강의에서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선거 계산 문제 안 나올 것이고 나는 그래서 이때부터 평가원의 유형에 맞춰서 문제막 만들어냈고 올해도 계속 만들었는데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문제풀이할 때로 한 번도 사실 안 했어요 계산 이런 거 자 한 번 이렇게 출제의 큰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 4년은 갑니다 하지만 3, 4년 후에는 정치화법이란 과목이라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만 이 교육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1년 후배까지는 선거 문제에서 계산형 문제 각 정당별 의석수 산출하고 비례대표 계산하고 나누기하고 그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수포자에서 선거 계산 문제 고민돼요 라는 고민은 이제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궁금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잘 이해가 될까요 좋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약한데 선택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수능을 볼 수 없네요 수능을 볼 수가 없어 아니 비문학이 약한 친구가 그렇다고 문학이 강할 리는 또 별로 없죠 국어에서 비문학 제시문이 하나예요 여러개요 세네개쯤 나오죠 어차피 괜찮은 대학 가기는 벌써 거기서 힘듭니다 그러니 사탐공부를 열심히 해도 힘들 것 같네요 비문학이 약한데 선택해도 되나요 이 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저의 세대와는 좀 다르게 저는 기껏 미디어라고 있는 것이 TV였고요 그 TV도 하루종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점심때는 안 나왔습니다 TV가 방송국이요 그리고 3개밖에 없었어요 MBC 방송국은 2개 채널이 3개 MBC KBS1 KBS2가 끝이던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SBS가 생겨가지고 채널이 4개가 됐네요 그다 대학교 때쯤 갔더니 케이블 TV 채널이 막 늘어나고 요즘은 유튜브 저는 그러니까 유일을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기껏 TV밖에 없었는데 TV도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놀았을까요 책이었죠 만화책 드래곤볼 졸라봤습니다 북두신권 안아요 북두신권 알아요 너 이미 죽었다 혈자리 짚었다 뭐 이러고 드래곤볼 뭐 정말 만화방에 막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화 언제 나와요 나오면 아 붙여놓으세요 거기다 문 앞에 전화도 없어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맨날 맨날 학교 끝나고 지나가다가 만화방 앞에 아씨 아직도 안 하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의 시각정보 이렇게 활자로 공부하는게 뭔가 읽는 것에 익숙한 세대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청각 시각 후각까지는 제공이 안되죠 유튜브에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아주 감각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세대였고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짜증이 나고 심지어 그래서 교재보다는 교재를 아예 사진 찍어가지고 탭에다가 저장해가지고 탭으로 공부를 해드리더라고 저는 그렇게는 공부가 안돼요 나는 종이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신 여러분들이 인류인거죠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거에요 여러분들 비문학이 약해 사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전과목의 문제야 이건 특히나 요즘은 사탐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사탐이 옛날에는 이게 이게 시험지에요 옛날 3, 4년 전 문항이 한 페이지당 4문제에서 5문제씩 이렇게 있어요 총 20문제 구성할 때 한 페이지에는 4문제 또 다른 페이지에는 대여섯문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1번 제시문 선택지 이렇게 있어요 2번 제시문 선택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화법 사회문화 윤리과목들 대부분 다 어떻게 됐냐 제가 역사과목까지는 모르겠고요 역사과목 이외의 나머지 과목들 시험지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됐냐 1번 제시문 선택지 이렇게 했어요 2번 제시문 선택지 이렇게 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PD 차이가 느껴지냐 여백이 없어요 여백의 미가 없는 시험이에요 한국적인 여백의 미가 없는 시험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때 당시 옛날에는 여기 제시문에 있는 글자 포인트가 11.5포인트로 인쇄가 많이 되었습니다 11포인트 11.5포인트 지금 여기 일단 여기는 바탕채였거든요 여기 이제 일단 고딩으로 글자채가 딱딱한 고딩으로 바뀌었고요 9포인트 9포인트 내지는 유튜브를 유튜브를 책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최대 단점이 뭔가 이런 거를 빨리 읽으려고 해 죽어도 정보 파기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만화책이에요 이게 무슨 웹소설입니까 아닙니다 학자들이 학문적인 글을 써놓은 거야 사회학자가 사회학적 고찰을 통해서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지고 써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학원 나라면 정치화법 정치화법 법률 용어가 어려운 것들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쓱쓱 읽어가지고 되겠어요 쇼핑할 때나 쓰는 거라고 있어요 내가 ssg는 절대로 정보 파기 안 돼요 그러면 선지를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글씨가 오랜만에 칠판 앞에 썼더니 글씨가 참 그렇군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많이 썼던 글자죠 수능날 지금이 아니라 수능날 여러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고득점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수능 직전날까지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풀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풀면 정확해질 수 있나요 이건 안 돼 이건 되지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빠르게 정보 파악하려고 하는 거 빠르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타임어택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 타임어택으로 공부한 친구들 치고 공부 제대로 제대로 성적 나오는 수능날 제대로 성적 나오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만큼만 푼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 거의 다 풀고 만점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빠르게 풀려고 하면 안 돼 애초에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습할 때부터 정확하게 정확하게 읽으면 비문학이 해결됩니다 비문학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지 주어진 아티클이 각 단원별로 뭘 의미하는지 주제도 뽑고 각 문장마다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면서 가는 게 비문학 기본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라 그러면 정치화법이든 무슨 과목이든 선택하는데 부담은 없다 이건 진짜로 정치화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위권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해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제발 글자를 정확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 구문독해라는 말 쓰나요 여러분들이 영문독해라는 말 쓰나요 영문독해 저 때는 영문독해고 구문독해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문장 분석하면 여기 뭐 왓이 나오든 대시 나오든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명사가 있어 더 펄슨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가지고 그러면 뭐 아이씨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가지고 가로친 다음에 여기는 동사가 나오고 이 새끼가 수식 안해요 이런 거 하죠 하잖아 지금도 하나 이런 거 아 이건 안 변했네 이렇게 사탐 제시문도 구성이 되거든 국어 비문학도 그렇거든 왜 누가 썼을까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은 어디로 유학을 갔다 왔을까요 어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어떤 대부분이 교수님들은 하 법학이라면 독일 미국 쪽 뭐 사회야 독일 뭐죠 근데 어쨌든 독일어나 영어나 뿌리가 같은 애들이잖아 거기서 독일어로 영어로 공부했던 독일어들이고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글을 쓰잖아요 문체가 똑같을 문체가 바뀔까 안 바뀔까 영어 식으로 씁니다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우리말과 미국 영어 중에 어떤 게 훨씬 짧을까요 사람의 감정이나 뭐 표현할 때 우리가 훨씬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글자 두 글자로 표현하는 걸 미국인 독일인들은 문장으로 표현해요 다양 그러니까 만연체가 돼 길어지고 복문이 많습니다 이거 막 갑자기 국어 영어 시간 같다 복문이 많아요 학문적인 주제입니다 복문도만 그러면 쓱 읽어야 돼 당연히 끊어 읽어야 돼 제발 끊어 읽어라 여러분들이 보는 3월 학평 4월 5월 뭐 이럴 때 보는 모의고사들 고3 기준에서 또 시중 모의고사 시중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시중 문 체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고3 초반에 갔던 모의고사들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근데 수능날 이래 환장하는 거지 대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애초부터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짧은 거라도 빨리빨리 파악되는 정보라도 끊어 읽는 습관을 잡고 들이면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정법을 공부하든 사회문화를 공부하든 사탐을 공부하는데도 비문학이 도움이 되고요 비문학 공부했는데 사탐에도 도움이 돼요 어차피 글자로 써있는 과목들은 다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 되실까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절실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쭉 오프라인 학생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성적이 나중에 잘 나오겠다라는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지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바로 느낌이 온다 잘 나오겠다 나중에 그중에 하나가 끊어 읽는 친구들이에요 끊어 읽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잘 나옵니다 빨리 빨리 풀려내는 애들은 잘 안돼 많이 알고 있어도 실수를 연발할 때도 많고요 잘 안돼 끊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비문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정법 선택해도 되나요? 하다가 갑자기 너무 큰 얘기로 갔네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법 선택 고려자들이 고민하는 것들 제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길지만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제 경험과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살짝 정리해 볼까요? 우리 또 수업하듯이 한번 이렇게 정리하지 마지막에 그렇지? 첫 번째 질문 네 표준점수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 표준점수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공부량이 많긴 많다 하지만 네 너무 오해는 하지 말자 또 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는데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니까 네 한계를 제가 쳐줄거 딱 여기까지 하면 돼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을 시킬 겁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수포자들 선택에도 에이 문제 없습니다 숫자 가지고 노는 문제는 없다 네 비문학 약하다 제발 끊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정첩업 선택에 관한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했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고민상담소가 곧 열릴 겁니다 네 이제 N수생들 N수생들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가지고 또다시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만 이번 첫 번째 고민상담소 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십니까 누라는 buyers 글자 등장